한일시멘트가 업계 최초로 이달부터 격주, 주 4일째를 도입했습니다. 격주, 주 4일째는 2주간 근무일수 10일 중 8일 동안 1시간씩 더 근무하고 격주로 금요일에 쉬는 방식입니다. 생산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제조업 특성상 주 4일째 도입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한일시멘트는 직원복지에 주한점을 두었습니다. 해당 방식은 시멘트 생산 공장인 단양공장에 적용되며 향후 계열사인 한일현대시멘트 등에도 확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